아, 에펙스의 에어플레인 듣고 왔습니다. 이야,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1위 하면 우리 크리스탈 꼭 인증해 주시고요. 음, 나의 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슈퍼주니 키스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머큐리 구스페리에서 핸드폰 케이스 교환권, 노아이디어에서 프리미엄 모자, 유닉스 헤어에서 헤어드라이어, 여성우리 쇼핑몰 큐니걸스에서 온라인 상품권,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브랜드 가방, 비타민하우스에서 밸류어스 비타민C1000, 프리미엄 케이스 제누스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여성우리 쇼핑몰 봉자샵에서 온라인 상품권, BAP 콘서트 티켓을 드릴게요. 유성은과 배치기에 비오케이 듣고 편지 읽어주는 남자 만나겠습니다.